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1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. 피스부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합니다. 때마침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탈당을,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거취를 발표할 전망인데요. 이 대표 첫 일성이 주목됩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스 8일 만인 오늘 퇴원합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많이 호전됐다며 곧장 귀가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당 분열을 가속화하는 원심력은 커지고 있습니다. 비주류 4인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통합 비대위 구성 등 요구해 이 대표가 응답하지 않으면 오늘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탈당파들을 치켜세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. 이 대표는 결별이 임박한 민주당을 향해 의원 44%가 전과자라며 도덕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민주화운동 전력 때문이란 반발이 당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.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기준 민주당 의원 중 일반 범죄 전과자는 16%, 국민의힘은 19%라고 밝혔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과했습니다.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.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.